오늘의 머리를. 베네핏 힌트 미션 인물 퀴즈 이스백. 인물 퀴즈 이스백. 인물 퀴즈 다시 하네요. 좋던데 이거. 하나, 둘, 셋. 손흥민. 하나, 둘, 셋. 제 개장. 아니, 이렇게 한 분은 아예 몰라도 돼요? 아니, 이러면 시간 끌면 안 되지. 희선. 이건 감점이야. 하나, 둘, 셋. 땡. 땡. 야. 이런 거구나. 안 나온다는 게. 이거 어려운데. 인물 퀴즈 어려워. 나 잘 못하는데 진짜. 이렇게 해서 왕복으로. 왕복이요? 1번 하고 싶으신 분 있어요? 1번 한번 할래요? 1번이 근데 또 행복한 자리예요. 1번이 되게 쉬울 수 있어. 형님, 가시죠? 여기 앉아. 자리 배정을 해줘 그럼 오빠가.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나 마무리하지. 그러면 우리 엑시팀이 이리로 오고. 영원아, 이리 와. 그래, 역자리 이리로 오자. 우리가. 저희 왕복이고, 장영 선배님부터 이렇게 갔다가 희선 언니는 한 번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틀리면 비난하기 있어요? 있죠. 비난하기 있어요? 아니, 비난해야 돼. 대신 다음 판까지 감정 안 가지고. 아, 귀여워. 네. 이런 거 진짜. 갈까요? 가겠습니다. 겁난다, 갑자기. 선배님부터 시작할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땡! 뭐야? 아니, 이거는 너무. 하나, 둘, 셋. 땡! 뭐야? 아니, 이거는 너무. 아니, 이거는 너무. 이거 모른다고요? 아니, 그게 아닌데. 지금 뭐 하신 거예요? 티비 없으세요? 장영 씨. 아니요, 아니요. 나 들었는데. 제니. 뭐가? 제니. 아, 이거 추노톤으로 해서 그래. 아니, 추노톤으로 해서 그렇다고. 제니. 선배님, 아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제니. 아, 맞아. 이번에 통화했어요. 하나, 둘, 셋. 땡!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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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 진 PD님은 정답보다는 땡을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모였어요. 너무 많아요. 연습해 연습. 3초를 주잖아요, 3초를. 연습, 연습. 그래. 연습, 연습. 한 번만 봐드리겠습니다. 그래. 제니 했어. 갈게요. 하나, 둘, 셋. 김연경. 아잇! 만수, 맞았어. 하나, 둘, 셋. 김연경. 아잇! 만수, 왔어. 만수, 왔어. 너무 먼저 줬어. 아잇, 진짜. 죄송해요. 땡을 벌려. 무조건 땡? 잠깐만, 내 거 왜 위치 바꿔. 뭐야? 하나, 둘, 셋. 정상훈. 맞아. 와, 진짜. 상훈이야, 상훈이야. 하나, 둘, 셋. 상훈. 그렇지. 너무 잘했어. 은우야. 잘했어, 잘했어. 나 은우인 줄 알았네? 안경을 안 가지고 왔어. 안경 안 갖고 왔어. 둘이 안경 안 갖고 왔어. 안경 안 갖고 왔어, 안경. 갑니다. 하나, 둘, 셋. 땡! 하나, 둘, 셋. 땡! 어떡해. BTS야. 정국. 정국이야. 근데 이거는 대박이긴 하나. 이제 나 괜찮은데. 기우가 정국이를 못 맞추면 이거 심각한데? 너 BTS를. 정국을 모르면 어떡해. 저도 아미인데. 근데 기우 선배님도 아미시래요. 어떻게 영상 편지라도 한 번 보내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영상 편지요? 정국 씨한테요? 정국 씨, 저도 아미예요. 진짜. 요생활 저도 해봤지만 힘든데. 건강이. 요즘 너무 덥잖아요. 수분 섭취 잘하시고. 아이고, 봐줘. 봐줘. 아, 나 진짜. 근데 이거는 진짜 진정성이 남겼어. 자영 씨를 왜 이래. 근데 저기, 자영 씨를 왜 이래. 노래하려고요? 왜 이래. TJ. 맞췄잖아요. 다시 자영 선배님부터 간다. 진짜 나까지만 한 번 와보자. 그럼 누나부터? 근데 누님이 자신감이 엄청났어요. 이 쪽부터. 이 쪽부터. 저쪽부터 그럼 돌리면 안 돼. 아, 누나. 아, 네. 가, 가, 가. 가봐, 가봐. 가봐, 가봐, 가봐. 솔직히 지금의 상태를 봐서는 왕복은 어려울 것 같고. 편도로. 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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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편도 마지막 기회. 실패하셔도 성대모사하시면 다음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느낌, 느낌.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어? 땡. 아, 정비님. 어? 땡. 아, 정비님. 나미, 나미. 우리 낚시 간다며. 낚시 간다면서. 귀여워. 나미 씨 성대모사. 막걸리 더 있습니까, 선배님? 하여튼 나. 나이 50에 이러고 있다. 막걸리 성대모사로 다음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땡큐. 여운 씨,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땡! 김고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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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김고은이라고 그랬어. 나 너무 떨려. 파이팅. 준비, 준비, 준비. 출발. 하나, 둘, 셋. 남은희 선배님. 아아! 이건 뭐. 코백보금아! 코백보금아! 연안했어. 오케이. 아, 이거 연안했어. 아, 이건 긴장된다 진짜. 진짜 긴장된다. 그래. 호박보금아예요. 포고마, 호박. 이거야! 아, 나도. 고구마.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땡! 땡! 아니, 근데. 아니, 사진이 너무. 아니, 사진이 너무. 그리고 사진을 너무 길다라며 프린트를. 아니, 너무 연해. 약간 늘린 것 같은데 지지지지지 빼빼 지지지지지빼빼 이런 거 안하는 향인데 급했다, 이 형 여기 점점 긴장된다 자, 성엽이 하나 둘 셋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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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지 베이베베베베 공유 선배님이 왜 쥐해요? 그냥 신나서 할 거야 기분이 좋아요 잠깐만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수지 와 대박 이거 어려웠어 근데 방금 봐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근데 방금 봐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겉으로는 bad girl 소들은 good girl 너무 옛날 거 아니야? 동현이 형 화이팅 자 자 두 번 남았다 두 번 남았어 인물 퀴즈를 꽤 잘해 근데 너희들도 너무 시간 오래 끌면 마이너스야 3 2 1 김연경 아까 나왔었는데 김연경 김연경 나왔었어요 어쩔 수 없지 됐다 오케이 한 번 남았어 한 번 남았어 이제 자 자 자 갑니다 자 집중 잘 가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집중 잘 가 하나 둘 셋 나영돈 나영돈 나영돈이 아니라 나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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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늦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실패하셨어요 근데 아니 이게 꽃이 이게 꽃 사진이 이상해 근데 솔직히 그 사진 너무 잘 나왔어 저건 너무 잘생기게 나왔어 아니 왜냐면 나영석 비디님은 성대모사 할 게 없잖아요 땡밖에 없지 뭐 근데 뭐 하시겠어요? 땡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장으로 가보죠 뭐 양심적으로 일단 에어린 static 에어린 Stephanie 여기